아 지금 삼키도 끝나고 여기 여기 지금 한줄 아 한줄 이렇게 이 줄 쭉 가면서 좀 익은 듯한 익은 듯하게 보이는 것만 땄어요 아직 덜 남은 것은 그냥 두고 이 한줄 이렇게 가면서 그중에 좀 익은 것만 땄는데 이렇게 다른 것은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 그래서 익은 듯한 것만 좀 땄어요 이게 한줄 옥수수가 저기 다섯줄 여기 두줄 하니까 일곱줄이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아 또 어제 땄던 자리 고추밭이 텃밭이 거기가 한 옥수수가 두줄 두줄 정도 있고 그러니까 옥수수는 그리고 여덟줄 여덟줄 정도 시원 나와요 여기 한줄에 중에서 익은 것만 우선 땄어요 이거 이제 좀 더 두면 더 이제 익을 거에요 아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제 따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찰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우선 익는 것을 순서대로 따는 거에요 아 이거 까가지고 이제 이 바구니에다가 망태에다가 시장 바구니에다가 까서 가서 벌레 생길까 무서우니까 여기서 까가지고 가는거에요 아 아 참 재밌게 땄어요 이거 까가지고 가서 이제 솥에다 압류 밥솥에다 삶아야죠